성경의 땅 팔레스타인 베들레엠에서 특별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. AWMJ 선교회의 200번째 국가선교기념대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사단법인 AWMJ 선교회가 오는 3월 팔레스타인에서 200번째 국가선교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. 전 세계 247개국 선교를 목표로 지난 2003년 출범한 AWMJ 선교회는 전 세계 9개의 권역본부를 통해 선교정보수집과 교계지도자 세미나, 목회자 세미나 등 5가지 중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. 선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번째 국가선교기념대회의 의미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. 이번 기념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팔레스타인 베들레엠 바이블 칼리지와 베들레엠 한국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. 또 팔레스타인 역사와 문화, 정치에 대한 강의와 함께 팔레스타인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. 성경의 땅 탐방과 200번째 사역국가 기념 예배,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팔레스타인 기도회도 진행합니다. 선교회 이사장인 안디옥 선결교회 신화석 목사는 AWMJ의 핵심 사역은 각 나라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건강이 허락되는 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. AWMJ는 200번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47개 국가에 가서 사역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. 세계 교회가 선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AWMJ 선교회는 200개의 선교지를 방문하며 수집한 국가별 선교 자료를 전 세계 교회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보그만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.